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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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토? 토 무침 뭘라고? 된장 무침 이제 추워지니까 그런게 슬슬 나오는구나 그렇게 해조류가 좋대 몸에 왕소공으로 빨아가지고 대체해야 돼 한숟갈 넣고 소금으로 빨았으니까 그냥 대체 음 이렇게 파랗게 살아나네 이걸 담궈뒀다 생으로도 무치나? 생으로도 무치는데 소금으로 아주 더 빨아야 돼 생으로도 무치나? 생으로도 무치는데 생으로 하려면? 생으로도 해 잠깐 데치네 이거 잠깐 데쳐 된장에 초무침을 하려면 뜨거운게 가셔야지 찬물에다 식혀야지 이렇게 찬물에 몇번 헹궈야되네 또 차갑게 만들어야 되니까 차갑게 조금만 들어가고 된장 숟가락으로 한숟갈 식초 된장에 식초를 넣어서 초무침을 해 이거 작년에도 했던거 같긴 한데 둘 마늘 매실 된장에는 식초 들어가는데 매실 좀 넣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무치면 돼 잘 섞어서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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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산 얇게 양념장 손으로 아주 맛있는 냄새 나네. 아주 맛있는 냄새. 이게 반차이 좋아. 간단한 뒤 반 맛이 땡겨. 상큼하네요. 맞아. 간이 딱 맞아. 딱 맞아? 또 맛있다. 너무 맛있어? 진짜 맛있겠다. 이제 다 끝났어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네. 토시. 상큼해 보이는데. 음. 맛있다. 음. 맛있다. 맛있다. 음. 음. 이게 예전에 살짝 국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음. 지금도 있어. 음. 입맛이 확 살아나. 제가 한금 다 맛있어. 아. 새콤한게 진짜 맛있다. 식감도 톡톡. 음. 오독오독 씹히네. 음. 이거 정말 살짝 데치는구나. 국물 좀 떠먹어. 너무 맛있어. 이거 한 끼에 다 먹겠네. 쌩이 weg. 아하. Huduh. about 9. 으음. 아하. alties. 아하. 요거 한 beneath 드려horse 요거는 모레가 아하. Robinsonцаziоч thought